오늘의 방송은 일본의 연예인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연예인입니다. 일본의 연예인입니다. 개우가 일본의 연예인입니다. 이번엔 인지하고 싶어요. 일본의 연예인입니다. 일본의 연예인입니다. 일본의 연예인입니다. 일본의 연예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호캉스에 와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서 첫 여행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 달, 이번 달 너무 바빴어서 여름휴가도 못 가고 물에도 못 들어가서 힐링을 하려고 친구랑 함께 호캉스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수영도 하고 친구랑 휴식도 취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수영장에서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희는 야외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가 이렇게 유리가 뚫려있어서 여기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도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봐!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아리퍼 썬메일 털 영상에서 잠시 확인해보니까 오늘은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데요 아, 다른 한 장면을 기대해보니까 아리퍼 썬메일 털 카메라 보지 마 카메라 보지 마 보지 마? 머리가 이상하게 보였어? 아니, 얼굴이 웃겨 아, 이상해? 너무 웃겨 그냥 인스타의 노예 아냐? 그냥 인스타의 노예 아냐? 됐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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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늘 여기 없었네 여기 진짜 날이 너무 좋아요 근데 물이 너무 추워요 사진만 찍고 나와서 썬베드에 누워있어 이때도 너무 좋네요 다시 수영장 있는데로 호캉스로 와요 안그러면 호텔에 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여름 휴가 못 갔다 오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호캉스 오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최고예요 너무 좋아요 세상에 남사 싫어아라 입었어요 남사 싫어 무승룩이야 이거 가운에 백 뜨니까 이쁘다 이쁘지? 이런 게 바로 젠더리스 룩이라는 거 젠더리스가 아니라 개념리스 룩 아 민망해 아 민망해 한 번씩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한 번씩 여러분 호텔에 변태가 있어요 드레스 다 입으셨는데 나 나도 드레스 안돼 짠!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 씻고 준비를 한 다음에 밥을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또 밥 먹으러 가서 킬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머리를 하기가 귀찮아서 젖은 머리로 스프레이를 떡칠을 했습니다 다 안말리고 나가볼게요 미트 스파게티 미트 스파게티? 이거? 난 뭐 먹지? 뭐 먹지? 알리오올리오 이런 거 없었어? 크림! 그럼 이거 먹어야겠네 나는 요거를 아 요것도 있네 숨겨놨어 와 치즈 스테이크? 아니면 요거 어때? 알라조맛인가? 한번 먹어보자 여기 조명이 너무 쎄요 여러분 조명이 어떻게 쎄요 이렇게 하니까 눈이 되게 깊어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눈이 되게 깊어 보인다 반응이란 걸 좀 해줘요 네 예쁘다 엄청 무거워 랍스타 스테이크 밤티 스파게티 미트볼 스파게티 그리고 콕 그리고 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힐링하면서 운동도 해야죠 요즘 좀 많이 먹어서 살이 살짝 쪘는데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일단 밥을 먹었으니까 운동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두어핸드 땀나 여러분 마스크 쓰고 헬스하는 건 처음인데 너무 힘드네요 두 세트 타고 벌써 땀이 나요 운동은 진짜 내 체질이 아닌가봐 살 찌르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큰일이네요 여러분 망했어 그치? 인생상 힘드네요 살 찌우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 찌우기 여러분 저희는 올라간 전에 땅콩을 내 몸 좀 녹이러 갔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올라가서 좀 씻고 여기서 씻고 밥을 먹을 것 같아요 배고파요 수영했더니 너무 배고프네요 배고픔을 느끼면 안된다고 하는데 올라가서 빨리 밥을 먹어야겠어요 따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다 그치? 잘 따 봐 내가 좋아하는 밥이야 꼬도밥 짜단 말이야 이게 비율이 있어 여기 비율이 너무 많아 시너가 짜스러워 인정하지 솔직히 운동 못해 응 방식이 뭐 맞고 틀리고는 없지만 이 달리 남들 비해 좀 따지는 게 많다 아니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너무 짜잖아 맛의 비율이 짜기야 이거 딱 반 정도가 아니 이것도 이렇게 밥알이 다 흩어지면 이런데 해주면 안되지 이런 거에 있는지 그니까 이거 먹을래? 고기 삶은 거 별로 안 좋아 고기 삶은 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고장 안 먹어 안 하룻네 요즘 막국수에 밥하고 너 진짜 많이 먹은 거구나 그냥 나 많이 먹어 근데 이게 몇 끼는 챙겨 먹으면 힘들어서 그래 요즘 의식적으로 먹어 이게 나중에 먹다보면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쑤셔 넣는 느낌이야 약먹듯이 약먹듯이 운동하니까 그렇게 하죠 특히 아침 빵 하나 먹고 배불러 약이다 생각보다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 라이브와 함께합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고 라이브와 함께합니다 비고 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앱스토어 및 구글스토어에서 비고 라이브를 다운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